Q. grains와 유형으로 만들어집니다. Q. grains의 포도– 지금 이퀄 프로필 촬영하고 있습니다. Q. grains의 포도는? Q. grains의 포도는? Q. grains의 포도는? Q. grains의 포도는? 오늘 제가 빵을 좋아하는데 아침에 빵을 먹고 왔습니다. 니콜라, 너 좀 그만 좀 예민해 약간 머리가 띈 또라이 같은 기질이 약간 니콜라가 있는데 저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가 제일 좋아하는 요일은 일요일이요 대구는 처음 읽고 제가 니콜라의 역할인데 이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었다가 이제 조금 연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를 공연장에서 봤을 때 보시면 알 거예요 공연이 올라가기 전에 연습하는 과정이나 공연이 올라가고 나서라도 다들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공연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공연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들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친구 이 이콜이라는 제품이 음악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데 이제 음악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